오늘은 핫케이크 만들 거야 핫케이크 케이크를 만들겠습니다 재료를 한번 소개를 하자면 그냥 핫케이크 믹스, 초코 핫케이크 믹스 생크림이랑 계란, 딸기, 초코칩, 마스카포이랑 섞어가지고 크림 만드는 거 알리켜줄게 1번 짱시움 봉지를 뜯는다 봉지할 때 계속 1분만이 뜯는데 아 내가 지구력이 부족해 지구력이 부족해 시작은 항상 우렁찬데 뒤에 가면 쉽게 피곤함을 느끼거든 아 이거를 먼저 물을 먼저 만들라고 하네 그렇지만 내 맘대로 합니다 일단은 이게 1kg짜리여가지고 반 넣어줄게 500g 이거 할 때는 가루 안 날리게 살살하면 돼? 물 또는 우유 270ml랑 계란 2개를 넣고 섞어주세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 우유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계란 2개 난 바보야 안 찍고 있었어? 어 이 정도면 돼? 좋아 물 270ml 왠지 200ml 그리고 이만큼 진짜 쉬워 이것만 섞어주면 돼 섞어줄 때는 이렇게 물이 일단 많고 가루가 많으니까 너무 화이팅 넘치게 섞으면 이게 날릴 수도 있거든? 조금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나는 옛날에 주말 아침에 핫케이크 진짜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 어릴 때부터 이거 좋아해가지고 핫케이크가 알고 보면 되게 달콤하거든? 종류가 엄청 많은데 핫케이크도 이 우뚜기 믹스 핫케이크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개인적인 취향인데 혹시 안 먹어본 사람 있으면 이걸로 감추 근데 사실 다른 데 것도 다 맛있어 백설에서 나온 것도 있고 외국 제품들도 되게 많고 핫케이크 믹스는 이 핫케이크는 사실 진짜 곁들여 먹기가 진짜 좋잖아 잼 받아 먹어도 되고 짭조름하게 치즈 올려서 먹어도 되고 오 그래가지고 다 맛있는 거 진짜 많지만 이 기본이 최고시라 반죽 완성 두 번째 초코 케이크 반죽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날리지 않도록 물 270 이게 200이고요 70 아아아아아아 어? 이거를 이렇게 거품기로 먼저 풀어줍니다 아 이것도 계란을 먼저 풀고 물을 넣어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까 됩니다 여기다가 초코 핫케이크 믹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초코파는 아니어서 많은 것들의 초코맛을 많이 안 먹어본 편이긴 한데 예전에 초코 핫케이크 믹스를 다른 데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그때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새로운 도전이야. 오! 냄새 완전 제티 냄새인데? 이렇게, 이렇게. 보통 베이킹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십자가를 그리면서 섞어줍니다. 한 번 뒤집어주고, 한 번 뒤집어주고, 한 번 뒤집어주고. 여기다가 초콜릿 칩 한 주먹 넣어줄게. 이거 조금 이따 구울 때 위에다가 얹어주려고. 나 어제 푸바오보다 잠들었잖아. 걔 왜 이렇게 귀여워? 푸바오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나 이제 푸바오랑 러바오랑 아이바오랑 구분할 수 있어. 하고 봤어. 다 다르게 생겼어. 다 알 수 있어. 생각했던 건? 아니야, 러버가 제일 커. 반죽 완성. 크림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케이크 구워줄게. 내가 이 투명볼을 쓰고 싶어서 이 친구들을 잠깐 여기로 이사를 좀 보내줄게. 아, 근데 딸기가 가격이 계속 비쌌는데 날이 추워지더니 진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딸기에 이사 보냈고요. 마스카포이랑 얘를 1대1로 넣어줄 거거든? 얘가 지금 500인가? 반? 설탕은 30g만 넣어줄게. 왜냐면 딸기도 달콤할 거고 케이크도 좀 달달하기 때문에 생크림 250ml, 아마도 250ml에 70ml을 넣어주겠습니다. 집에 저거 있으면은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하면은 속이 많이 편합니다. 처음에... 어, 이거 되게 파워가 좋네. 집에서 이렇게 튀기면 엄마한테 등짝 맞으니까 꼭 올바른 용기를 찾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지? 항상 당황하지 않는 거. 우리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딸기 괜히 이사갔네. 딸기 집 내줘는데. 먼저 очер QUEEN 샴페인 시키면 딸기랑 생크림 같이 주잖아. 너무 맛있다. 샴페인 먹고 싶다. 빨리 일로 오세요. 이 마스카포네 치즈 요즘에 마트 가면 다 팔잖아. 크림을 짜낸 다음에 멋있겠다. 여러분 이제 엄마는 톤 나는 거야. 항상 흘려도 큰 소리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원래 그렇게 의도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 나 집에서 사고 좀 치거든. 내 마음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던데. 이렇게 한 번씩 저어준다. 이거 안에 얘네가 다 들어가잖아. 이럴 때 이렇게 콩콩콩콩 때려주면 다 나와. 크림 한 스푼을 여기로 보내. 그래서 일단 좀 만나게 해줘. 이 친구들이 서로. 다 같이 합칠 건데 그 전에 약간 확인해 보는 거야. 자기소개 시간. 두 번째 자기소개 시간. 그럼 이 치즈랑 이 크림이랑 섞여가지고 진짜 맛있어. 총출도. 엄청 예쁜 아이보리 색이다. 우리 만든 친구들은 냉장고에 잠깐 넣어둘게. 우리 이제 핫케이크 구울 거거든. 차갑게 냉장고에 좀 있으라고. 이렇게 색깔별로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내가 지금 푸바구에 빠져가지고. 이거 보니 약간 팬더 생각. 팬케이크는 무조건. 첫 번째 구운 거는 안 예뻐. 팬이 열을 덜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좀 생기거든. 처음에 잘 달구는 게 진짜 중요해. 해보겠습니다. 처음번에 예쁘게 할 거라고 기대를 그냥 하지 마. 집에 그 아이스크림 스쿼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고. 난 없어서 일단 이걸로 한 곡자 먼저 해볼게. 조금 있어. 조용히 하세요. 꺼내기 싫으니까. 조금 반죽이 조금 질다. 반죽이 조금 너무 질다 싶으면 가루 좀 넣어주면 돼. 그 핫케이크 굽기는 인내심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 불은 처음에 열 오르고 나면 중불로 계속하면 돼. 만약에 우리처럼 크림 안 하고 나 핫케이크만 구워가지고. 버터랑 먹을 건데 하면은. 미리 반죽을 하고 한 10분 정도만 좀 뒀다가 하면 좋아. 그럼 얘네가 더 잘 섞이거든. 보면 지금 얘 지금 화난 것처럼 엄청 부글부글해졌거든. 보여? 버거가 화난 것처럼 좀 부글부글해졌어. 어떡해. 미리 보여줘버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건드렸는데 이렇게 부글부글 엄청 화가 난 상태일 때 삭 뒤집으면 이렇게 돼. 첫 번째 잘 나올 수 없다 그랬는데 첫 번째 잘 나와버렸네. 브라인몽의 단팥빵 같아. 맞아. 이렇게 버터를 넣고 굽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버터를 어차피 같이 먹어서 이거는 손으로 쥐고 먹어도 손이 편안하게 버터 없이 굽는 걸 선호하거든. 이제는 조금 대량 생산해볼게. 이제 멋있는 모습. 이제 멋있는 모습. 어서오세요. 지금 밀렸어요. 주문이. 아, 사이콘. 사장 교육하는가요? 어. 붕어빵 사이콘. 아, 사이콘. 인내시 없는 아저씨 아줌마도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기만 몰고 있어. 집중 모드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데랑 만나. 그럼 이렇게 좀 얼고 달래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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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초콜릿. 초코는 색이 감아가지고 탄는지 안 탔는지 보기 어려우니까 잘 봐. 지금 성형하고 있어요. 하하하하하 논산 딸기 형 평평하게 들어가야지 그 팬케이크를 쌓았을 때 얘네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위에 올라갈 수 있잖아 조금 팬케이크 예쁘게 나왔다 나이스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너무 약간 그런 아이템이어서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10월쯤 되면은 이제 착한님 스티커를 몇 개 모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 난 못먹으려 오빠가 모은거야 반차에서 그래서 심통이 엄청 나있었거든 근데 진짜로 아빠가 오빠 선물만 사갖고 온거야 나 완전 울었거든 그 엘리베이터 옆에 내 선물도 있다라고 콩순이 마트 장보기 카트가 귀여워 그래서 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그때보다 갖게 된 것 같아 하하하하 말도 안되는 앞으로는 말을 잘 듣기로 약속을 하고 선물을 받아내었지 메이플 시럽 팬케이크랑 절대 빼놓을 수 없지 메이플 시럽을 쓰기 편하게 여기다가 좀 덜어둘게 우리 팬케이크로 케이크로 케이크 만들거잖아 그래서 메이플 시럽을 좀 사용해보겠습니다 케이크 만들 때 엄청 안에 촉촉하잖아 그게 설탕 시럽을 발라서 그렇거든 설탕이랑 물이랑 일대일로 넣고 이렇게 그냥 녹여주기만 하면 돼 손을 깨끗이 씻었고요 빛나는 깨끗하게 빛나는 손 그리고 맨 밑에 조금 시럽을 이렇게 발라줘 너무 많이 바르면 빵이 녹아버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1번 혹시 독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주 맛있고 당도도 아주 완벽합니다 아 손 씻고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청결을 책으로 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그거 파는 거 있으면 골로 해줘도 되고 집에 그런 게 어딨어 빈티지스럽게 근데 손을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할게 손을 하기 좀 그러니까 꼭 한번씩 눌러줘 이렇게 꼭 눌러줘 집에서 하는 요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푸짐한 거잖아 그래서 딸기도 이렇게 많이 넣어줘 2층 음 너무 예뻐 2층 올려줄게요 두 번째 층에는 메이플 시럽을 발라줄래 아케이쿠니까 놓칠 수 없지도 하하 무슨 일이야 어때? 이 칼 먹은 거 보기에 너무 구려? 이 칼 먹은 거 보기에 너무 구려? 쉬 쉬 눈이 없지 아니 그냥 이대로 음 음 아아 아아 이 접시는 조금 삐꾼가 봐 안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케이크 만들 때 아주 딱인 것 같네 돌려줍니다 음 맛있겠다 원래 시럽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뒤집어서 올리는데 그냥 우리는 집에서 하는 거니까 딱이지 응 정형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민되네 이 친구들 덮을 수 있을까 슉 접시 돌리는데 쓴다 여기 아니 우리 집에 온 접시가 삐꾼가 막 자꾸 돌아 근데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네 썩 맘에 들진 않는데 또 안달기 하나 올려줘야지 아 디자인적인 면에서 내가 자신이 좀 없는데 힘내네 오케이 딸기 단면이 예쁘더라 접시 돌리고요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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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살살살살 뿌려주면 딸기 케이크 완성입니다 음 슉 슉 슉 슉 크리스마스 우리 이제 팬케이크를 먹을건데 펠트 커피 펠트 커피 펠트 커피 펠트가 너무 맛있어서 드립백 사왔거든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포장지. 지금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주 멋지네. 완전 선물 포장지 느낌이네. 제가 한 잔 내려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에티오피아 70% 니카라가 30%래. 니카라가 좀 생소하다. 니카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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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라가 한번 먹어보자. 커피 내릴 때 알지? 살짝 이렇게 뿌려져가지고 뜸! 잘하시네요. 뜸! 뜸을 좀 줘요 이제. 커피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욕탕 가본데 밀려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알지? 이제 뜸이 들었다 그러면은 오케이. 두툼 두툼 해가지고. 메이플 시럽이 이 안에 좀 들어갔어야 좋겠고. 얘는 티가 좀 작아가지고 엉덩이가 안 떨어져가지고. 살짝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줍니다. 커피를 한잔하고. 엄청 묵직하진 않고 산뜻한데 너무 가볍진 않아요. 진짜 너무 결심하실 거예요. 너무 결심하실 거예요. 산미가 아주 살짝 있는데 거슬리 정도로 있지는 않아서. 맛있는 거 같아. 마이든. 마이든. 그럼 저 핫케이크 먹을게요. 맛있군요.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치고도 맛있어. 치고도 맛있군요. 겉과 속초기 약 7억 먹어가지고. 색깔 너무 예쁘네요. 한입 더 먹겠습니다. 첫입이라고 하면 조금 커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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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